자! ready! 액션! 얘 누구야? 얘? 여자친구야? 그럼 나는? 너도 여자친구지? 장난하냐? 내가 하는 게 장난 같은 거야? 마음에 안 뜨면 가 욕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. 나는 살면서 미안하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. 아 뭐야?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응. 후회? 그게 뭔데? 너 진짜 나 안 좋아했구나. 미안하다. 난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었어. 졌어, 졌어, 졌어. 야, 이 정도만 해! 야, 뭐야? 뭐야? 좋아, 좋아. 그럴 수 있어요. 자, 빠짐.